성령 강림일이에요. 오순절이 원래 유대교에도 있는 그 명절인데 오순절날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오순절,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일이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만이 아니죠. 기독교와 유대교가 함께 기리는 명절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오순은 50일이죠. 모세가 홍해 가르고 탈출한 지 50일제라는 거고요.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제라는 겁니다.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만 하면 사실 맛이 안 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일입니다. 성령 강림일.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는 예수님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정한 성도로 거듭난 거죠. 성도가 교회죠. 성도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 탄생일입니다. 교회 탄생일. 교회는 뭐죠? 지상천국이요. 여러분 교회는 지상천국이에요. 지금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원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해요. 에클레시아. 인적 조직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그 어떤 특수 미션을 띈 인적 조직이에요. 즉 천국운동을 하셨죠. 예수님이 천국운동을 미션으로 삼는 성도들의 인적 조직이 교회에요. 원래 건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건물이다는 식으로 사도바울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비까번째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지상천국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혼자 성령을 받아도 지상에 천국이 왔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이 오고 성부 성령 성자가 함께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상에 천국이 확장되는데 지상천국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은요. 지상천국의 확장 이런 말 오해하지 마세요. 시발점입니다. 시발점. 천국 확장의 시발점.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나요? 아직도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오늘 오순절이라 쏩니다. 자, 절 보세요. 오직 모를 뿐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압니다. 일체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 괜찮습니다. 성령의 현전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I am,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딱 좋습니다. 다른 것, 일체를 모르겠습니다. 그 나의 현전, 성령의 현전 안에서 어느 때보다 의식이 자명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합니다. 자, 성령 받으셨나요? I am 상태에 머무세요. I am, 이 현전, 내가 현전한다는 이 느낌, 여기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자명이고, 진리고, 성령이 사랑입니다. 오직 존재할 뿐 이래서 여호와가 부약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모세한테 I am, dead, I am 나는 그냥 존재하는 나다. 나는 나의 현전이다. 이게 다입니다. 현전하는 나가 하느님 짜리입니다.